네, 해보세요 여기가 좀 달라, 라켓이 느낌이 저쪽이랑 그 새로운 옵션때문에 면이 밀리지 왜? 밑으로 가라앉아버려 응, 이게 가라앉는데 면이 튀질 않는데? 각도가 이상해 네, 옆에 있어요 보여요 옆에 있는거 보여요? 여기 여기 옆에 움직일 수 있어요? 위치 못 바꾸죠? 그냥 그렇게 밖에 안되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쇼파에 앉아계세요 쇼파에 서있어요 저이랑 똑같아요, 오른쪽 쇼파 그니까 제 쪽, 제 쪽 제 손도 이쪽, 이쪽은 저 똑같은 위치인가 보네 보이는 위치랑 똑같아요 다른 위치에 있는건 아닌거 같애 확실히 여기, 여기 라켓이 좀만 조절하면 실제 타쿠치랑 비슷한거 같은데 실제 타쿠치랑 비슷한거 같은데 가끔 투터치 맞는것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빨리 움직이면 투터치 걸려요 들어오셨나요? 들리세요? 들어오셨나요? 들리세요? 걘 잘 들려요 제이슨님 스피커가 문제 마이크가 문제네 오키루스 아니세요? 엄청 작아요 아 제이슨님 엄청 작은거 같아요 해보세요